반갑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출발해 볼게요. 마스크 네트워크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 2월 들어서 거의 하루 정도 쉬어가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스크 네트워크가 속한 구간이 어디입니까? 신규 상장 메타죠. 신규 상장 메타 중에서도 2023 상반기에 상장한 세 종목이 있죠. 마스크 네트워크, 수익, 그리고 아비트럼입니다. 이 세 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3년도 초반에 알트코인들 전부 다 달리다가 이제 3월, 4월부터 전부 다 폭락 시작했거든요. 아마 고점들이 반토막 이상씩은 전부 다 빠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종목들이 뭔가 상장하고 나서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 서름을 이제서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수익 코인이 먼저 뚫어주고 밑에 우리 아비트럼이나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친구들이 다 같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고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2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간에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권사 출신의 이유가 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간이나 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랜 우리가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을 컨트롤할 것이다. 이런 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 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있죠. 정보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아,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아,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 손절시키고 다시 올리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답안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킨 대로 아, 시장 이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50% 이상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할만 하시죠? 자, 세 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 코인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 코인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몇 번 1년에 몇 번 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스크 네트워크가 지금 시총으로 보시면 시총이 벌써 5천억대예요. 5천억대면 사실 아직 대접을 옳게 못 받았다는 건데 대접을 똑바로 못 받았다는 건데 보시면 주봉 차트입니다. 상승하자마자 슈팅이 나왔으나 이때부터 시장이 박살났어요. 진짜 시장이 박살나면서 쭉 미끄러졌죠. 9천억에서 거의 3천억까지 토막이 났었다가 다시 바닥 대비 이제 대략 100% 상승구간까지 왔죠. 항상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 짚고 100% 오르느냐 100% 오른 상황에서 세력들은 여기서 더 갈지 아니면 스탑할지가 결정되는데 지금 추세상으로는 돌파를 확률이 높고 특히나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라인이죠.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여기를 뚫게 되면 사실 여기부터는 이제 9천억 우리 정고점까지는 다이렉트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제가 6,500원 구간만 무사하게 뚫어준다면 뚫어준다면 아마 9천억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확률이 높다. 사실 이 종목도 시총 1조원은 찍어야죠. 아무리 그래도 1조원 찍으려면 지금에서 두 배 가야 되는데 얼마입니까? 12,000원이죠. 12,000원 선까지는 그래도 가줘야 뭔가 의미 있게 1조원까지 맞춰놓고 아마 세력들이 어느정도 추가적인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나중에 크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비트가 2월부터 좀 달렸고 지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괜히 쉬어가는 구간에서 한번 잘못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난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뒤에 있을 때 세력들 입장에서도 좀 시원시원하게 밀어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잡아보자면 6,500원 돌파가 중요한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7,500원 8,500원 9,500원 이런식으로 1,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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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가시면 될 것 같고 1,000원 돌파한다 거기서부터 이제 1,000원까지 또 다이렉트로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마스크 네트워크 지금 굉장히 흐름 좋고 모든 것은 똑같지만 혼자 하다가 여러분들 털린 수가 있단 말이죠. 괜히 혼자 하다가 털리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우리 정보방에서 제가 싹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구간에서 매수하고 가장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세팅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하자한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목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는 당일 매매를 하자 입니다. 당일 매매를 하면서도 손절가를 제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만약에 나 혼자 매매할 때는 어 이거 만약에 물리면 어떡하지 나 혼자 하다가 덜컥 겁부터 나왔는데 저랑 함께한 순간부터는 물려봐야 마이너스 5% 대신 수익 나면 몇 10%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미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기고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 나쁘지 않다 이 매매법 괜찮다 싶으면 해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회전율 위주로 매매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차곡차곡 내 계좌가 쌓여나가는 기쁨 쌓여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 들고요. 자 당일 매매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매매는 맞지만 종목 선정 종목 선정하는데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로 10에서 40%씩 수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어딜 봐서 수익률이 작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더 잘 나온다고 보는 게 맞고 특히나 파워레저처럼 호재가 명확한 종목에 한해서는 제가 몇 살 잡고 걸고 가면서 몇 백 프로 시원시원하게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성인데 이 안전성을 바탕으로 하되 대신 시원시원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슈팅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오면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지만 대신 홈런 칠 땐 시원하게 놔도 몇 백 프로 쳐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안전성과 포트의 수익성까지 완벽하게 갖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792구 3904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정보방 초대해드릴 거고 정보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전부 무료입니다. 자 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 편하게 연락만 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바꿔갈 테니까 여러분들 빨리 넘어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특히나 유튜브에서 풀지 못한 마스크 네트워크 관련 S급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올해 남은 위공개 일정 그와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릴 것이고 자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리는 이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셔도 향후 1년간 다른 자료는 아예 안 보셔도 될 만큼 확실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유튜브에 이런 거 올리면 하도 훔쳐가신 분들이 많아서 좀 수고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 우리 정보방으로 오시면은 제가 싹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 있을 때 확실히 잡으시고 마스크 네트워크 시총 5천억밖에 안 해요. 1조원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맞춰줘야 됩니다. 12천억까지는 열려있다고 보니까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